오늘은 항암치료 및 항혈전 작용에 우수함이 밝혀진 산초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전국의 산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습하거나 건조한 곳 아무 곳이나 잘 자라는 편입니다. 민간에서는 날카로운 가시와 냄새는 귀신이 무서워한다 해서 생울탈이나 집에 많이 심기도 했으며, 산초나무가 있는 곳에는 목이나 벌레들이 잘 모여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봄철 맛과 향이 독특하여 어린잎을 향미료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전세계 대체의학부터 분재까지 다용도로 각광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밀양에 독성이 들어있고, 미화관 대장 및 최장에 작용됩니다. 산초는 현재 다양한 양리학적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고, 이중 대표적으로 항진균활성과 혈소판 응지벅제작용 항산화 활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암활성과 충치균활성, 미백 및 항염증 활성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다양한 질병과 싸우며,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전통약제로 통증경감 및 급성설사 소화기관 장애에 효과를 보이며, 위염이나 요통에서 효능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초나무 추출물은 암세포에 대한 연구에서 36시간까지 완벽히 균의 성장을 억제하였습니다. 성장저해 효과는 10시간의 억제 효과를 보였고, 투여 후 약 30시간의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자궁암세포수가 감소하였고, 형태가 응축변형되고 세포사멸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생존율을 현저히 낮추었고 대부분 사멸시키는 강력한 활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장암세포에 대해서는 13.5%로 저해 효과가 있었으며, 현미경 관찰 결과 현저한 암세포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장암에 대한 형태적 변형으로 암세포의 사멸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암세포에 대한 산초혈매 세포독성 결과에서는 500ml 농도로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했을 때 14.6%의 강력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들 암세포를 억제 및 사멸시키는 성분은 쿠마릴류 성분으로 그 생리활성은 주로 항암활성과 항염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초나무는 자궁경부암과 최장암, 대장암의 세 종류 암에 대해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나타나서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한국영양학회지에서 산초뿌리와 줄기 및 입추출물에서 혈관 속에 피가 굳어가는 항열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초나무 각 부위별 추출물은 지질과산화 억제작용과 소거활성 등이 매우 우수한 생리적 작용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로써 항열전용해제 추출물로 쓰일 수 있음을 분석하고 혈류의 느림과 음고가다 혈관 손상의 세 가지 혈전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인 천연물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현재 혈전응고제인 와파린과 기타항응고제는 출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지만 이런 천연물을 통해 부작용을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초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면 되고 특히 가지는 짧게 썬 다음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1,2주 정도 바짝 말려주시면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말린 약재는 3,5g을 물 700ml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함께 다려 하루 2,3회씩 마시면 됩니다. 다음 yd 생명과학에서 배양성 대장염에 대한 산초추출물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초추출물은 7일째 농도 의존적으로 체중의 개선효과가 관찰되었고 대장염에서 염증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장조직의 조직학적 모든 지표에서 염증성 장질환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대장질환인 괴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현저하게 개선됨을 알 수 있어 대장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때는 잎과 열매를 분말로 제조해서 3일 전부터 하루에 한 번씩 10일간 실시한 실험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는 식용으로 된장과 고추장 반반씩 섞은 다음 무렷을 조금 넣은 후 산초잎을 배압해 먹으면 좋은 염증 제거와 항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간조직 손상으로 인한 염증 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콜린 성분에 의한 비형간염에 대한 항바히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산초나무는 4-5월에 잎을 수시로 채취해서 식용 및 향신료로 쓸 수 있고 열매는 가을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장아찌와 튀김 추어탕 등의 음식에 넣고 먹어도 맛좋은 향신료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한 번 대친 후에 나물 반찬을 만들어 먹어도 맛과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드시길 바랍니다. 산초나무는 소량의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해서는 안되고 위장이 허약하거나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로 몸이 차가운 분들은 아주 잘 맞겠지만 열이 많은 사람은 안면농조나 가려움증 등의 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